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아저씨, 오늘 뭐 좋은 일 있어? 네? 아, 아닌데요. 그런 거 없는데. 왜요? 응,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여서. 하영이! 굿 이브닝, 마마! 얘는 또 왜 이렇게 신이 났어? 연락도 없이 웬일이 언니가? 아, 엄마는 참... 뭐 부모 자식 간에 꼭 연락을 하고 봐야 되나? 그냥 갑자기 엄마가 눈에 팍 밟혀서 그래서 왔지, 응? 안녕하세요, 사돈. 아이고, 아이고! 전사돈. 네, 안녕하세요. 공김에 올라가 있어. 같이 저녁이나 먹게. 아니야, 엄마. 나 밥은 못 먹어. 저녁 약속하는 길에 잠깐 들른 거야. 나 곧 가야 돼, 응? 너! 걔 만나기로 했지?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. 보여주지 난 거 아주 꽁꽁. 아, 그럼 다혜 씨라도 먹고 갈래, 저녁? 내가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 해줄게. 네? 저요? 응, 오늘따라 혼자 먹기기 싫으네. 먹고 가라, 응? 다혜 씨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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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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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, 그러죠, 뭐. 어, 정말? 정말요? 어, 오케이. 그럼 대체하고 올라가자. 나머진 내가 내일 출근해서 할게. 잠시만요, 어머니. 다시 생각해보니까. 여자 만나자고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거는 자식으로서 참된 도리가 아닌 거 같아. 나도 먹고 갈게요. 됐어. 필요 없어. 어? 넌 여자랑 만나. 여자랑 만나! 아니, 엄마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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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? 벌써 취소했어, 어? 취소했어. 올라갑시다. 어? 올라가자. 응? 어? 나도 해, 엄마. 해, 엄마! 네! 해, 엄마! 네! 진짜. 야, 괜찮아. 이렇게 셋이 밥 먹는 게 두 번째든가? 그래도 어색하진 않지, 다혜 씨. 뭐 도서관에서도 보고 왔다 갔다 본 게 있어서. 아, 네, 그, 그럼요. 괜찮아요. 뭐 여러 번 봤을 테고, 응. 그럼 다행이고. 아, 둘이 오붓하게 먹을라 했더니 눈치 없이 괜히 껴가지고. 하, 과연 내가 낀 걸까? 정말 그런 걸까, 어? 아유, 이거 뭐 그래, 얘가? 우와, 사장님, 이거 샐러드 엄청 맛있어요. 우와, 이거 소스 뭐예요? 응. 발사믹에다 내가 꿀을 좀 믹스했거든. 어때, 괜찮아? 네. 어우, 너무너무 맛있어요. 하하하하. 응. 야, 그나저나 너, 응? 그 여자애랑은 진짜 진지하게 만나는 거 맞니? 아니, 그 깽판을 쳐놓고 왜 얼굴은 안 베주냐고. 뭐 얼마나 대단한 계집애길래. 내가 왜 또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? 엄마, 나도 데려오고 싶지. 엄마 앞에 딱! 근데 이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떡해.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죠, 엄마. 안 그래요, 사도? 아이고, 아이고. 예, 그럼요, 그럼요. 다 사정이 있겠죠. 아이고, 이 살에 걸렸나 보다. 물, 물, 물. 아니, 괜찮아, 다이씨? 뭐 따뜻한 물 좀 줄까? 아, 아뇨, 아뇨, 괜찮아요. 아, 먹어. 많이 드세요.